자 화면되신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다섯 분도 다음 퍼포먼스를 위해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리가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이전에 네, 함께 해주신 네빈께 저희가 장갑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께 잠시 장갑을 전달해 드리고 나서 저희가 기념촬영, 지앤의 파도 여러분과 함께 퍼포먼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다 착용하셨으면 저희가 퍼포먼스 이전에 장갑을 착용하신 상태에서 기념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무일로봇이 지구를 운반했는데요 생명을 상징하는 물과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이 만나서 농업이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신 네빈들께서 수저를 받아 드셨는데요 자은 씨,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퍼포먼스 이어갈 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구와 인간을 지키는 이라고 하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큰 목소리로 국제 농업 박람회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분께서는 앞에 지구에 물을 붓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제 농업 박람회를 큰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씨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와 인간을 지키는 국제 농업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 촬영 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계셨던 분들도 앞으로 이동하셔서 함께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엄청난 많은 분들께서 이 무대 위에서 이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멋진 퍼포먼스를 함께 펼쳐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으로 2023 국제 농업 박람회 개녹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이 수련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미소로 정리해봐 주십시오 네, 밝은 미소로 정리해봐 주십시오 네, 밝은 미소로 기념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멋진 퍼포먼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합류해 주신 내빈들께서는 사진 촬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빈들께서는 다시 객속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막 세리머니에 참여해 주신 내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리머니 함께해 주신 분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공연에서 의밀되면 멋진 세리머니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을 위한 지구환경의 정화 또 인내를 실어 위해서 2023 국제요법 강남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또 메인 부대에서 국제요법 강남의 홍보대사님 박지현씨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아무 시간에도 특별한 시간을 박지현씨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메인 부대에게 귀한 걸 해주신 내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막 세리머니 함께했습니다. 네. 자 개막식을 통해서 이제 인공기상 국제요법 강남의 막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느낀 날에 축하 공연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십니다.